노동자의 차별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는 한 고용 권한은 전적으로 경영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입사를 할 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입사를 한 점을 강조합니다.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이 꾸려가는 것이기에 경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노동자 또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자와 노동자가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본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 종교 문제에 있어서 저자는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영화를 예로 듭니다. 미량에서는 김집사라는 약사가 몸이 아파 약국을 찾은 주인공 신혜에게 약사로서의 질문이 아닌 은연중에 교회 전도를 위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김집사라는 약국의 약사처럼 전도의 때를 얻었든 못 얻었든 언제나 은근히 전도의 기회를 노리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즉, 미량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오늘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차별 속에서 탄압을 받으며 성장한 특정 종교들이 이제는 역으로 자신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차별을 하고 심지어 탄압의 정점에 서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틀리고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평등의 교리조차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양심적 평역 거부에서는 대체복무의 인정을 주장합니다. 매년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양심적 평역 거부로 정과자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평역 문제는 의무와 권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누리는 많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의 수행에 있어 저자는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대체복무가 병역제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평화 시에 그들의 대체복무도 일부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제대로 판별할 것이며 실제로 전쟁이 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을 때 누가 과연 위험한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의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는 보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라는 곳에 글을 올려 인기를 끌다가 검열당하고 밀려난 미네르바 사건이나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큰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많은 영화들이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또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검열의 과정을 거치고 그 속에서 상당 부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검열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 해석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검열관이 검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열관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열 제도를 아예 없앤다면 현 정치체제에서 말하는 많은 불온 자료들이 범람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정부주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 또한 어떤 근본적 해결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개인셋으로 판단을 하되 그러한 인권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시선이 존재할 때 단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검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종차별 문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인 앵무새 죽이기를 예로 듭니다. 백인의 흑인 차별 이야기이지만 사실 인종차별은 백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양인들도 흑인을 차별하고 심지어 같은 동양인들끼리도 서로 차별합니다. 인종차별은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우월성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하나의 흐름을 보일 뿐이지 어떤 민족이 특별하게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처음 머물렀던 곳은 아프리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중동에서 문화가 꽃피었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간 후에 미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인도가 다시 부상하는 과정들을 보면 문화는 움직이고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이나 문화에 있어 우월감은 맹목적인 추종일 뿐이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마지막 차별의 중착력이 제노사이드라고 말합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여 절멸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들과 틀린 존재를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들리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크고 작은 인종 청소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히틀러를 비판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조차도 근대 식민지 시대에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자는 르완다의 진실을 그린 해마다 4월이면 이라는 영화를 이해로 들지만 르완다 사태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인도네시아의 통티모르, 팔칸반도의 코소보도 최근까지 자행된 제노사이드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은 결국 작은 차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는 사소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 결국 대규모의 학살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노사이드의 역사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부족한 밥그릇 때문에 결국 소수자들을 없애고 자신들이 밥그릇을 지킨 뒤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나 인종 등의 개념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적인 사례에서 볼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었던 인도의 쿠션왕조에서 카니슈카왕 때 카니슈카왕 때나 중국 당나라의 태종 때 그리고 현재 미국을 보아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인구 증가로 인한 밥그릇 고갈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오히려 밥그릇 크기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은 소수를 질밟아서 다수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가 중요합니다.